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다 좋습니다. 전라도엔 아기, 경상도엔 짝기, 제주도엔 꿀찾기가 있습니다. 외제차 대 국산차, 국산차 대 외제차.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? 교통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촬영했으며 우리 거성주기 사장님들께서 촬영을 지원해주셨습니다. 자 사장님, 경기하기 전에 각오 하나 있으십니까? 네, 아니 이거 원대우는 그냥 이깁니다. 근데요, 각오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사장에서 젊은 사람끼리 둘이서 수요일날 영업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성, 멋있습니다. 게임 전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다가 이렇게 우직을 해도 실력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우리 거성, 거성 트레러 많이 이용해주시고요. 전남, 전남 부관에서 신속하게 배달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믿고 써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두 분 다 합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